네 쇼미데이템의 송자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리기템요 짠! 존5의 시그니처 케이블입니다. 밴더에서 나왔고요. 존5 하면 마리닌 맨슨 기타리스트죠. 아 제가 마리닌 맨슨 진짜 좋아하는데 뭔가 그 존5가 가지고 있는 화연색 기타가 있어요. 뭐 고스트 텔레캐스터인가? 뭐 그렇게 있는데 그거를 조금 영감을 해서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. 네 이건 기본 좋은 가격이 지금 37,000원이고요. 얘는 어 뭔가 그때 과거에 록 좀비랑도 같이 존5가 같이 연주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. 이 뭔가 하얗게 눈을 연상시키는 흰색 pbc 재킷이 지금 다 감싸져 있고요. 이 양쪽 끝부분은 커스팅 몰딩 레드엔드 처리를 했어요. 그래서 이게 그냥 고무가 아니라 그냥 진짜 그 쇠로 이렇게 다 만들어 온 몰딩 커스텀이거든요. 그래서 이 빨강색으로 좀 포인트를 준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네요. 얘는 한 3m 정도의 길이고요. 그리고 선 꼬임방지 pbc 재킷 되어 있고요. 그리고 20AWG 또 선명도를 위해서 이 안에 케이블 설치되어 있고요. 그리고 구리 도체로 다 되어 있고요. 블레이디드가 다 옥시즌 프리 코퍼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실드도 블레이디드 실드를 처리를 해놨고요. 네 노이즈방지나 이런 거는 되게 월등히 뛰어날 것 같습니다. 네 종파이브 인스트루먼트 케이블 3m 입니다. 여러분들 가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 파 np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